메인 페이지에서는 건설 부문의 비전인 크리에이팅 퓨처스케이프와 대표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강조해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. 홈페이지는 부문 소개와 주요 사업, 기술 혁신, 지속가능 경영, 인재 채용, 라이브러리 등 6개의 메뉴로 구성되는데요. 기존 사업 내용과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에너지 솔루션, 스마트시티, 홈플랫폼으로 구성되는 미래사업, 즉 3대 신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신설했습니다. 또한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활동, 안전기술, DFS 등 안전경영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. 이 외에도 흩어져 있던 DB 기능을 통합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,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공식 SNS 채널에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더해 트렌디하게 구성했습니다. 직관적이고 편리한 구성으로 개편된 건설 부문의 대표 홈페이지.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